우리가 버리는 식재료들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어찌 보면 보약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무뿌리를 말려서 먹을 생각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플까봐 이제 별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를 제가 짠지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안 담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짠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를 짠지도 담을 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치미를 약간 담았잖아요 근데 무뿌리가 우리 몸에 이로울 것 같아요 원래 무는 소화력도 도와주고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기침에도 좋고 뭐 가래에도 좋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뿌리까지도 다 이렇게 활용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무뿌리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뿌리가 이거를 말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 여러분 건조하잖아요 제가 좀 건조한 편인데 지금 막 몸도 좀 건조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좀 저기 노션 같은 것도 좀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뿌리를 이렇게 말리시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실온에다 채반에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곰팡이 안 쓸고 이게 지금 보시면 곰팡이도 하나도 안 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좋은 거는 또 뭐냐면 이거를 그 팬에다가 살짝살짝 한번 이렇게 볶으세요 그러면 그 약성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수 끓일 때 넣어봤는데 아 욕심을 부려서 제가 아냐 많이 넣어봤네? 그랬더니 약간 써요 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거를 무뿌리를 육수를 내실 때는 여러분 무뿌리를 육수를 내실 때는 한두 개만 드시라고요 그걸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수 끓일 때는 무도 넣으시지만 이렇게 무를 뿌리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여러분 확실한 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병은 이건 좀 큰데 이렇게 좀 병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병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유리병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비닐에다 넣잖아요 벌레가 생기면 다 뚫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까지 다 옮기거든요 근데 유리병하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병은 언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뚫고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서만 이렇게 생겨서 다른 데 변화가 번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용기나 아니면은 꼭 저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꼭 뚜껑 잘 잠그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흔한 재료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수 끓일 때 한두 개씩 넣고 끓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뭐 감기라든지 이렇게 안 좋을 때 요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이런 무뿌리 같은 걸 넣으시면 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꿀팁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성이 조금 높이게 하시려면 이거를 펜에다 살짝 한번 볶으세요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